저거 썩은 바나나는 있는데 썩은 바나나 아 썩은 바나나 내가 한번 먹어보죠 와 뭐야 저거 뭐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가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TV에서 미니언즈 1을 해주길래 아 미니언즈 아오니라면 참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미니언즈 아오니 저택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 많은 미니언들이 뒤쪽에 계시네요 아 저도 오늘 미니언으로 스킨을 바꾸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같이 술래잡기 하실 그 멤버들 소개해봤는데 자 오늘 저희를 잡으실 술래 기능대님 미니언 진짜 미니언 어디갔어 진짜 미니언 진짜 미니언씨 어디 아 진짜 미니언씨 가만히 좀 있어봐 야 안보여 토스트 보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는 미니언 애들아 애들아 그거 아냐 그거 알아 그거 알아? 뭐? 이 저택 안에 이상한 미니언이 슈퍼 바나나를 숨기고 있대 어? 그거 훔쳐먹자 그래 훔쳐 먹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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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애를 죽이고 개를 죽이고 뺐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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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이야 음 야 너희들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다고 죽이고 뺐다니 야 우리는 최고의 악당인거 잊었어? 다 뺏어먹어야 돼 그럼 니가 뺏은 바나나를 내가 널 죽이고 뺏을래 뭔소리 하는거야 어쨌든 이 저트간에 정말 맛있는 바나나가 있대 그런데 이상한 돌연변이 미니언이 바나나를 지키고 있지 뭐야 몰래 훔쳐오자 어때 오늘 최고의 악당이니까 맞아 맞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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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야 너는 최고의 악당처럼 안생겼는데 내가 제일 착하긴 해 근데 나도 나쁜거 잘해 그래 우리 그러면은 저 저트에서 바나나를 훔쳐 먹자고 좋았어 자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서 바나나를 훔쳐 먹는거야 조심하자고 알았지? 오 벽이 바나나다 어이 여기 진짜 맛있는 바나나가 있을거 같기 생기긴 했네 아 이거 바나나가 어딘가 있을텐데 바나나 어딨지? 야 여기 바나나 있을거 같애 야 얘들아 바나나 바나나 찾고 여기도 모이자 아이고 났나 바나나 아 요기에 이상한 미니언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건 없나 아 이건 바나나가 아닌데 바나나아 바나나처럼 생긴 황금사과네 야 깜짝 놀랐네 찾음좌 아이고 에이 이거 바나나가 어딨을러나 야 야 야 바나나 야 야 야 바나나 야 봄리엄 봄리엄 바나나 찾았어 아니 없다 응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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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으면 말해 바나나는 없고 이거 이상하냐 물량만 있다 뭐야 이거 이런거 안먹어 야 너 앵그리 보드 있잖아 야 미니언 미니언 세계에서 빨리 나가지 못해 아니 아니 이게 바나나 맞아요 아니에요 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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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야 이건 바나나 아니야 어? 바나나유니언니언니니언니 노란색 포션이야 야 바나나가 구효왔어 이게바나나 아니야 이거 노란색 호빵이야 바나나나는 찾아야지 이거 뭐야 야야 타 under called 야 우리 여기tv密장에 이렇게 승면 되겠다 맞liche 아 귀여워 귀여워 와 하늘 봐 하늘 보라고 야 귀엽다 아 바나나 빨리 찾자 이럴 때가 아니야 에이 뭐 뭐 뭐 요거 이거 뭐야 아 이건 아니야 바나나 찾아야 돼 그래 아이 바나나가 어딨지 아 야 이거 거미줄이네 아이 아이 바나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바나나 있는거 맞나요 이거 아이 그게 뭔데 망고는 싫다니까 야 야 너 미니언은 바나나 밖에 안먹는거 몰라 아 망고 싫어요 아 망고 싫냐구요 어 싫어 싫으면 톡톡톡 톡톡톡 사과 톡톡톡 톡톡톡 야 싫다고 나 바나나 밖에 안좋아다니까 야 무슨 사과를 추천하고 있어 아 이거 바나나가 이거 이 집에 있는거 맞습니까 맛있는 바나나가 바나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집에 분명 아이 바나나가 뭐가 없네 이거 야 바나나아 아아아아아아 어딘가에 바나나가 있을거야 어딘가에 있지만 우리도 구해줄래 야 바나나야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아아아아아 흐흫 너 여기서 혼자도 바나나 먹었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도 줄게 내가 저기서 찾았는데 그것부터 먹어 썩은 바나나야! 맛있겠지? 김치처럼 포기쳤어 왜 맛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이런거 안먹는거 몰라 나는 황금바나나 바나나 나 너처럼 이 비싼 사람이랑 같이 못 놀아 야 그럼 썩은 바나나 나 줘봐 자 이봐 여로르 잉여맨이 뭐가 먹는지가 궁금한가? 궁금하다 잉여맨은 스파클링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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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썩은 바나나 먹으면 너 나한테 바나나? 어디가! 드립바나 죽고 가야지! 아이 이런 젠장 놓쳐버렸군 아 근데 진짜 썩은 바나나 이거 바나나가 있긴합니까 여기에? 이 저택에? 아 진짜 진짜 아이 바나나 어딨어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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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바나나 봤냐? 앵그리버드 바나나 바나나 이거 말하는거야 아니 황금상했잖아 아이 야야야야야 바나나가 어딨는거야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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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뭐야 저거 뭐야 어이 어이 야야야야야 저거 어이 내가 잘못 본가 어이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썩은 바다를 해줬던 이 입이 좀 이상하게 버려진 것 같은데! 야야야야야야! 야! 느낌이 좋지 않아! 왜? 내가 알았던 미니언이 아니라고! 우리와 같은 이런 깜찍하고 귀여운 미니언이 아니고 입이 쩍 벌려져가지고 나를 집어 삼키려고 했어!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! 내가 봤다니까! 빨리 저테크 빨리 나가야 돼! 에이, 얘 또 거짓말 안 해? 넌 뭐야? 바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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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d! 노아! 바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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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-오-오! 잠깐만! magnitude 잠시만 잠시만! 잠시만! 바나나Ö 잠시만! 바나!! 안돼! 바나나 Mack, 패스 아아아아아ㅏㅏㅏㅏ 있어 야! 애들 빨리 도망셔야 해! 내가 알 바나나~~ 앵그리버는 터쳐거려! 좋았어요! 갑니다! 짠! 못 들잖아! 안 돼! 앵그리버는 너무 약해! 에에에 바나나 줄게요! 여기 바나나 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! 음 그러면 내 드림에 맞춰주는 놈에게 바나나를 주도록 하겠어 나와서 바나나를 먹게 해주겠어 뭐지? 아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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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! 자 바나나로 삼행시 웃기게 하면 되는건가요? 바로 너야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아싸 아싸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빠라라라라라 찾고 여기 나가야겠습니라 여러분들 뭐야 어이 내 윗머리가 벗겨졌어 뭐야 탈모였던건가? 잠깐만 어이 내 캐릭터 윗머리가 없는데? 뭐야 이거 내 머리카락을 가져갔어 안돼 이 이 자석 무서운 녀석 날 쿠파로 만들다니 여기를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일단 바나나는 어딘가에 바나나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바나나를 자꾸 좋아 좋아 자 아니 여기 다 타셔봤는데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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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비밀번호를 해서 바나나 어디 있다 어디야 내가 어디야 안찾아봤죠 여러분들 이런 데 안찾아봤나? 어딘가에 바나나가 있다 비밀번호를kennt کے 여기 배위에 바나나 receipt 여프라노 후 라바노도 투 빠바나나 리가무 피타마무 빠바바 빠바나나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잠깐만요 잠시만요 바라나씨 잠깐만요 으아아아아아악 잠깐만요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애들아 살려줄게 으아아아 잠깐만 야 야 진짜 이상해 제 빙겨 진짜 이상해 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하아아 엄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올라와 어머 언니 언니 머리처럼 나 어디갔어 언니 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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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어머니! 조용히 하라고 머리털다 어디 갔냐니까? 어머머 미용실 봐 이거 탈모 샴푸 써야겠네 이거 머리가 다 비었어 조용히 하라고 왜 미니언용 따고 조용히 해 미니언니 어딨어 이 세상에 어머니 이거 머리 빈 거 봐 이거 미용실 알겠어 미용실 조용히 하라고 오고 있어 오고 있다고 비번이 이거 바나나가 있는 거 맞습니까? 아 이거 바나나를 나 못 찾겠네 아 이거 바나나가 이게 바나나 나나 바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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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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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찾았어 아 나도 못 찾겠어 빨리 찾자 어디치 어딨지 진짜? 나도 못 찾았어 너 이런 데 안 있는 거 아닐까? 거기도 아니고 바나나 바나나 누구야? 나 너 wie 미미야 친구야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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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을 이루고 바나나 친구야 친구야 내가 바나나로 선임질 해볼게 응? 바나나? 바나나로 사무실 해볼게 재미있으면 우리 살려줘 알았어? 빠! 해줘 빠 바나나! 바바바바바바나나 바나나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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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라이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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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보들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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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라이들! 아아! 아아! 이 돌! 에이! 이 돌머리들! 아아! 나 여기서 빨리 빨리 나가겠어!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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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빠져나간다 다 정상은 없구만 아아 야 뭐야 하! 보금 șt 빠나나? 빠 architecture 헤 빨고픈다? 어얽 엘 오화 오 징그러워 아니아니야 아니아니야 진짜 징그럽게... 진짜 못생겼네 빨리 가!! 진짜 못생겼다.. 진흙탭님 진흙탭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? 바나나!!! 비버 야 바나나 맞아? 아 바나나 이거 없어 나 오늘 다 찾아본 거 같은데 꼼꼼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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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여 설명 안합니다 중 jaws 으어 뭐죠 반항에서 Tsang 아니 바나나가 어딨다는 거야? 바나나가 없어 뭐야 어디서 야 내 소리가 들려 왜 해설이 되지? 바나나 어딨지? 그는 애타게 바나나를 차고 있습니다 어디냐 어디서 말하는 거냐 그러다가 마치 참고를 보게 되는데 아니 바나나다 이럴수가 바나나를 찾았습니다 5번에 7번이 어딨어 4번까지 있잖아 그는 이상한 걸 느끼는데 뭐야 5번에 7번이 어딨죠? 저도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씨 어디서 야 5번까지 있는 건 처음 보네 이거 오늘 5자리인가? B번이 5자리라고 생각한 인여멘씨 그에게 한 번 더 비밀번호를 줘봤습니다 야 호모 심수씨 어 바나나 구했어요? 바나나 구했어요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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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빨리 바나나 줘 빨리 아 prohibited 완료 쏠 으 あ Bush 바이로 이ці 리 역시 김치 해야 영 acceler 가 그냥 가 시끄러워 죽겠네 빨라 야 바나나 구했어? 바나나 구했어? 에엥 죽어있어 바나나 1번에 7번 5번에 7번? 잠깐만 나 돌아올게 아 오늘 버벅거림이 심하네 아 바나나 이거 비번 몇개 찾아야돼? 다섯개인가 이거 진짜? 야 바나나 줘봐 야 스미 끄고 야 스미 끄고 자 여깄어 인니언 어어어 인니언 왜? 어 뭐야 어떻게 나갔어? 뭐야 777 설마 777 아니 야 이거 비번 77777이네 비밀번호를 찾아낸 인니어멘씨 그는 빠르게 도망갑니다 야야 이거 비번이야 이게 비번이야 얘들아 빨리 나와 이게 비번이었네 오 뭐야 언제 죽자갔어 야 언제 죽자갔어 쟤 디킨 어디서 설명이 들리냐 야 빨리 가자 팜팜 리노 팜팜고라 팜팜 리노 따아앙 오늘은 빨리 탈수하는건가 아아아 야 여기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얘들아 출구정 제발 찾아줘 야야야 ! 죽였어? 네 날렸어요 오케오케오케 저거 왜 안떨어지냐? 뭐야 두üyor 탈출인가?! 뒷모습 미디어 맛있는 바나나를 3개를 넣고 탈출하는구먼 바나나? 모지 심슨을 데려와 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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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아프다 쟤 쟤 너무 아프다 뭐야 쟤 야 조심해봐 보라파...보라파...보라파...보라파... 자...아이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미니오 나오니가 짧고 굵게 아 끝이 나버렸군요 여러분들 야 조용히 해! 야! 고라파 나고! 야! 들어가! 포켓몬볼에 좀! 포켓몬볼에 들어가! 좀!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아오니 저택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! 안녕!